Q. 나의 자식 베이비 내 나의 자식 베이비 울 엄마 귀한 자식 베이비 지갑은 댄스 가수 베이비 15년째 땅 따라 오 잘한다 기술보단 예술이 I love it 실력보다 매력이 I love it 꿈격보단 파격이 I love it 사치보단 가치가 좋아 I love it 자신을 love it, 여러분을 love it 앞뒤 양념 사랑도 I love it so much 난 걱정의 점은 자졌냐 네 시방법은 자졌냐 생선을 먹을 땐 가시발라먹어 수박을 먹을 때는 시발라먹어 날 좋아하는 분들 내 사랑 먹어 욕하고 뭐 욕하고 그랬다 가더러 가는 분들 모두 이건 다 먹어 I love 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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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만사가 다 OK 오저씨 유옹에 I will like your party baby 가끔은 추억 파티 baby 추억은 수억짜리 baby 그 돈 줘도 안 팔아 오야 현미보단 맨짜기 I love it 반칙보단 변칙이 I love it 밥풀이보단 뒤풀이 I love it I love it 선비보단 좀비가 좋아 I love 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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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mean love it 앞뒤 양념사람도 I love it so much 남 걱정의 점은 자졌냐 네 시방법은 자졌냐 생선을 먹을 땐 가시발라먹어 수박을 먹을 때는 시발라먹어 날 좋아하는 분들 내 사랑 먹어 욕하고 뭐 욕하고 그래 다 가들아 가는 분들 뭐야 이거 다 먹어 I love 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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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반사가 다 OK 오저씨 유옹에 I You know You know 주 productos rho bg 주시파기 과연 한국의 하대비를 뛰어넘어 K-POP을 널리 알리는 최고의 스타가 될지 이제 운명을 가를 최종 결과 집계가 완료가 됐습니다. 과연 2라운드에는 몇 개의 별을 받을지 점수 결과를 공개해 주세요. 최종 합산 점수는 올라갑니다. 자 올라갑니다. 160 별 뛰어넘습니까. 결과는 171. 첫 번째 1호 스타 탄생입니다. 여러분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총정 171호 새로운 스타가 탄생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